이번 활동 1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색다른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어땠어 이번 앨범? 되게 슬펐어 그냥 우리가 엄청 빠르게 1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를 밟아왔잖아 그게 이렇게 딱 스치면서 어우 슬펐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4년 차잖아 우리가 지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1등이라는 선물? 보상을 받아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 나도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옛날부터 같이 해주셨던 우리 스탭분들이 팬들도 그렇고 뭔가 더 행복해 주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응 그냥 진짜 잘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 솔직히 진짜 나는 플로러들이랑 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아니까 앞으로 더 나는 잘하고 싶어 뭔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출발선의 선 느낌이었어요 이 1위가 아니라고 할수록 그 2위가